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둑, 걱정되시죠? 올락안전나비는 창문보조 잠금장치로서 방범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미다지문을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는 잠금장치입니다. 먼저 올락안전나비 설치 방법을 알아볼까요? 바깥 창문의 가운데 창문틀과 15cm 떨어진 곳을 깨끗이 닦은 후 양면 테이프 뒷면을 벗겨 창문을 부착한 후에 꼭 눌러줍니다. 견고한 설치를 원하시면 창문틀 연결부를 창문틀에 피스로 연결하시면 됩니다. 추가 팁! 당김줄과 손잡이 장신구를 설치하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설치된 올락안전나비 작동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. 창문을 열면 상시 개방거리에서 잠금 기능 작동! 당김줄을 당기면 스토퍼가 누워 창문을 완전하게 개방할 수 있으며 창문을 닫으면 누워있던 스토퍼가 자동으로 서서 잠금 기능이 다시 시작됩니다. 올락안전나비는 스테인리스 재질로써 녹슬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양면 테이프를 부착해 어떤 위치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창문 밖을 자주 내다봤었거든요. 그런데 올락안전나비를 설치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. 도둑방지는 물론 어린이 추락방지까지 올락안전나비 하나로 편안하게 외출하고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세요.